Q. 야옹의 표현 지난 시간에는 야옹을 배웠고요 오늘 복습까지 마쳤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 말고 이거 할거에요 야옹 샹 여기가 야옹하고 샹하고 느낌적인 느낌보다 달라요 샹은 희망의 표현이에요 야옹 의지의 표현 샹 희망의 표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어 이건데요 문장 배열을 하는거나 장문을 하는 방법은 야옹하고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하나씩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데이 32 오늘의 두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네 글자 중에 제가 샹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읽는 글자는 없어 보입니다 첫번째 장원빈씨의 계속되는 야근 오늘은 정말 칼퇴하고 싶다 미친척하고 말해볼까 자 한번 말해볼게요 정말 미쳤나봐요 신입사원이 폐기독해 과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미쳤나봐요 워샹샤암 워샹샤암 이라고 발음해야 되구요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삼성은 몇성? 요거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삼성은 몇성? 세팅 빨리합니다 자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워샹샤암 워샹샤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새끼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최대한 불쌍해보이게 워샹샤암 아프셔가지고 부모님 편찮으셔가지고 워샹샤암 친구 동창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워샹샤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과장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이사님이 아니죠 과장님도 똑같이 왜이렇게 슬프냐 워예 워예 샹샤암 워예 샹샤암 워예 샹샤암 워예 샹샤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워예 샹샤암 친구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그들을 게임도 아닌데 부활할 수 없는데 워예 샹샤암 나도 퇴근하고 싶다 그렇지만 자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 아직 못읽죠? 뒤에서 읽어볼게요 음 이거 뭐에요? 어제 배운거다 워예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뒤에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워예 나는 뭐뭐 하겠스 하겠스 혹은 뭐뭐 해야 돼 자 뭘 해야되요? 요것도 모르지만 한자로 이게 더할 가짜에요 짜요 할 때 더하다 더할 가짜구요 샹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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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될게 지야반 인데요 지야반 야근 잔업 이런 글 이런 글이에요 자 나는 더 야근을 해야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때 야오는 의지의 표현이 이 야오를 의지의 표현을 얘기하긴 하지만 번역을 할 때 나는 야근 하겠스 이게 아니라 여기도 개미나부 얘기인데 하겠스 이렇게 말고 번역을 좀 더 잘하려면 야근을 어우 야냐멘님 진짜 잘한다 야근을 해야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야돼 우리집엔 처자식이 있거든 야근을 해야돼 이사새끼가 아직 안가구 저희 쪽에 서있잖아 자 워요지야반 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못읽는거 요거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아까 못읽었던거 어떻게 읽는지 자 김하빈씨가 말합니다 워샹시야반 대가장이 얘기합니다 워예샹시야반 부구어 아까 못읽었던거 부구어 라고 읽네요 글자는 간단해요 부 부 뒤에 4성이니까 부 웨이브 한번 타구요 부구어 자 부구어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부구어 그러나 접속사템이 좀 모이고 있어요 그쵸 접속사템 잘 모아 놓으세요 부구어 그러나 라는 템이구요 워요 나는 해야해 해야 돼 지야반 지야반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쭉 빼시면 됩니다 시바 야근 이렇게 이해되시죠 야근 추가근무 이렇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거든 지야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생각난다 해사대 생각난다 상처받은 너 정말 자제해 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정말 자제할까 누나가 정말 자제하면 너 이제 안올거잖아 중국은 뭐 다 안하는 시기가 흐흐흫 자 샹은 무어무엏 하고 싶다 라는 뜻이구요 샹 사용방법은 똑같애요 어떻게 쓰는지 다시 알려드릴께요 샹은 하고 싶은 거니까 글자 안에 이렇게 마음 심자가 들어 있네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싶은거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싶은거 자 글자 한번 눈으로 익히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싶게 말씀하시면 되요 샹 뭐뭐가 하고싶은지 쭉쭉 얘기할게요 샹치 간단한거 부터 해볼께요 샹치 이거 뭐에요 샹치 자 샹치 부터 해볼께요 얘도 동사 꼬붕이니까 조동사는 동사 꼬붕이에요 그러면 동사 꼬붕이니까 이 동사가 하고싶다 라고 그렇지 먹고싶어 샹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요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가볼까요 샹치 한국어 패턴이 야와랑 비슷해요 그쵸 샹치 한국어 응 워샹치 한국어 자 나는 한국 가고싶어 태양기사님 시포 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여자분들만 시포 라고 쓰고요 남자분들은 시퍼 시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막 남들 쓴다고 나도 막 시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 잡아낸다 자 그리고 질문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한국 가수인거 같은데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나랑 얘기 많이 마랑 얘기 많이 해주시는 그 자 끝에 마자 붙이면 돼요 질문 샹치 머 샹치 머 이거는 무슨 뜻 샹치 먹고싶어 되겠습니다 이거 먹고싶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먹고싶어 먹고싶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정반음음음으로 질문하려면 어떻게 쓰게요 맏 쓰기 싫어 맏 쓰면 왠지 쪼랫갖해 정반음음음음으로 쓰고 싶어 먹고 싶어 начала 안먹고싶어 이렇게 하고싶어요 그러면 맏을 버리고 맏을 버리고 정반음음음 음음으로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먹고싶어 안먹고싶어 이렇게 만든다면 샹부샹 그렇죠 샹부샹치 샹부샹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샹부샹치 먹고싶어 음 먹고싶어 또 스티브립님 잡아낸다 내가 진짜 강태당하고싶어요 뭐 스티브립님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술 먹었어 자 다음거 일단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되게 초반에 배웠던 동사에요 그 동사에 꼬붕시켜주면 이런 문장도 장문할 수 있어요 워샹 랏슨니 조그마 시키들이 서로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이 조그마 시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있나요? 메리 오빠는 오빠 이름은 제임스야 오빠는 너에 대해 워샹 랏슨니 널 알고싶어 오빠는 3살 메리는 2살 오빠는 동안이야 근데 워샹 랏슨니 너에 대해 알고싶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널 알고싶어 좋아요 워샹 랏슨니 니멀샹 랏슨니 너에 대해 알고싶어 니멀샹 랏슨니 너에 대해 알고싶어 하나만 너의 침대에 되고싶어 난 너의 고양이가 되고싶어 워샹 랏슨니 난 널 알고싶어 이 패턴이구요 패턴만 익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동사를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럼 뭘까요? 앞에 시간이 딱 한정되어있고 시엔자이 헌샹지앤니 샹은 하고 싶다 사실은 만나다의 꼬붕이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시엔자이 헌샹지앤니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헌샹지앤샹지앤니 아마 그거일거에요 일본어로 음.. 어? 무슨 맛이네 맛 이따 데키마스 이따 데키마스 이따 데키마스 이따 데키마스 지금 그거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따 데키마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게 중국어 버전은 시엔자이 헌샹지앤니로 나왔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따 데키마스 시엔자이 헌샹지앤니 그렇죠 중국어 버전은 지금 니가 만나고 싶어 얼만큼 연락 자 나는 지금 니가 매우 만나고 싶다 이뜰 데키마스요 이마 아에니 이키마스요 이마 아에니 이키마스요 아리가또 도착구이시 되시마스 부구어 두번째 단어고요 두번째 채집해보겠습니다 앞에 샹 배웠고요 두번째 부구어 부구어 그러나 라는 표현이고요 자 접속사템 따로 좀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따로 접속사만 빼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부구어 그러나 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나를 가지고는 솔까 여러분들 문장 50개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예를들어 이런거 만들 수 있죠 자 부구어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반전이니까 정말 많은거 만들 수 있어요 예를들면 여기 못읽는거 없을텐데 읽어 드릴께 여러분들이 번역만 해보세요 워시환타 부구어 타부시환워 워시환타 부구어 타부시환워 자 요와중에 잠깐 이거 어떤 책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예스24 만팔백원에 모시고 있고요 이제 다 팔려갑니다 빨리 사셔야 돼요 서두르세요 놓치지 마세요 자 워시환타 부구어 타부시환워 나는 그녀가 좋아 부구어 그러나 타부시환워 그는 나를 좋아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문장 여러분들도 머리를 잘 써가지고 50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께요 워요시지앤 워요시지앤 부구어 워 매요니펑려 자 시간은 있지만 뭐가 없어 그래서 방송을 보고 있네 오늘도 월요일부터 월요일 대바람부터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네 자 워요시지앤 난 시간이 있는데 많은데 부구어 그런데 매요니펑려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여자친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이용하고 있죠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니까요 자 밑에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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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타 시 하오 렌 아니다 드리부치 타 시 하오 렌 페이는 좋은 사람이야 솔로는 서러웠니 고맙습니 아 상처받는 너구나 장난치지마 부구어 타 부우 타의 피어 량 페이 페이는 타 시 하 하 발음이 하오 렌 이렇게 돼야 돼요 하오 렌 자 타 시 하오 렌 그렇지 초조님 미안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그치 내가 의도한거지만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빠 봐봐 티엔차에 오빠 봐봐 저렇게 하란 말이야 이 장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장문은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봤지 아까 저기 한거 페이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 예쁠까지 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녀는 그다지 예쁘지 않아 이런걸 쓰면 하하하하하 그러면 내가 못할 시 유언니 페이는 졸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예쁘기까지 해 라고 상상의 문장들을 만들어내는거에요 쩡똥하이님 쪼쪼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날 방송에 안 들어와 질 수도 있어요 어느날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어느날 방송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당신은 블랙리스트 하하하하하 당신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와 질 수 있다는거 대부짓 음 맥권씨 하하하하하 맥권씨 자 그럼 뒤에 것도 볼게요 지금 보신거는 부구어구요 부구어를 이용해서 오늘밤에 한 30개 장문 해보세요 내가 장문 봐주는거는 일주일안에 다 봐드립니다 토요일까지는 꼭 봐드릴게요 자 샹 부구어 보셨구요 몇개 안남았어요 지야빤 볼게요 지야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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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더하는거에요 지야빤 초각은 언제 끝날수 알수 없기 때문에 지야빤 일석일석으로 지야빤 쭉 하시면 되요 자 지야빤 외워볼게요 지야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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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치 싱치열 싱치삼 싱치수 싱치우 싱치육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쩡똥하이님의 하루일과 일주일일과에요 지야빤 지야빤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게 약간 글씨체가 중국인 직접쓴거라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야빤 여기 들어가있구요 요거 혹시 읽을수 있겠어요 늘 정체만 딱 보다가 늘 정체만 딱 보다가 요거 읽을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실제 중국가면 우리를 위해 막 예쁘게 써주지 않거든요 자 싱치산 그렇죠 싱치산은 어떻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싱치산 과장님 저 진짜 수요일은 안합니다 수요일은 진짜 안합니다 수요일은 진짜 안합니다 수요일은 야근 진짜 안할겁니다 그렇죠 싱치산 부지야빤 수요일 야근 안해 대신에 토요일날 나올게요 제가 수요일날 진짜 못해요 대신에 토요일날 나와겠습니다 기꺼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거는 부샹 오늘 배운거 샹을 배웠잖아요 샹 오늘 배운거 샹을 배웠는데요 샹은 무엇무엇하고 싶다 왔어요 그러면 무엇무엇하고 싶지가 않구나 라고 쓰려면 앞에 부자만 붙이면 돼요 부샹 부샹 야근을 하고 싶지가 않구나 라고 말하려면 부샹 부샹 지야빤 나는 야근을 하기가 싫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음 야근을 하기가 싫다 라는 표현이구요 부샹을 쓰면 뭐뭐하기가 싫다 뭐뭐하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야빤을 살펴보다가 지야빤 시젠조의 장사 시다항에 를 봤어요 야근 시간이 가장 긴 회사가 어디인가 제길슨 나는 요시 게임회사가 1등이었어 14시간 나는 이런 회사에서 7년을 낼 수 없지 이런 줄도 모르겠지 중국도 이런데 이게 중국거거든요 이거 중국건데 내가 진짜 전체 업계에서 야근 시간이 제일 길 때 막내 오빠 막내 오빠 빨리 나와 거기 거기는 오빠가 있을 곳이 아니야 두번째는 회계에요 회계 회계 회사 회계 회사가 두번째 네트워크 후리에와 네트워크 회사 인터넷 회사가 세번째 네번째가 13시간 광고 회사 그리고 12시간 그거나 그거나 하긴 하지만 통신 회사 그리고 뒤에가 도매소매 12시간.8시간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부동산 여기가 보험 여기가 전자회사 끝에 은행인데요 여기에 포함 안된게 좋은 회사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다 그지 같은거죠 근데 심지어 나는 거기서 아주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이딴 데서 내가 근무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지금 이게 피폐해졌어 입만 걸러져가지고 욕만 먹고 진짜 입만 지금 내가 입만 걸러져가지고 이게 게임회사에 있으면 입이 걸러질 수 밖에 없어요 다 남자들 밖에 없고 맨날 회의시간에 들어가면 막 엠포에이원 이번에 넣습니까? 엠포에이원 안 팔리던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돈 뽑습니까? 막 이번에 막 이런 회의만 하니깐요 회인이 우리는 엄청 일만 한거군요 개미같이 진짜 맨날 회의가 그런거에요 맨날 회의해가지고 막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캐릭터가 키는데요 되게 하찮아 막 중국어 열라배워가지고 내가 번역하는 것들 이런거에요 막 다리가 치마를 뚫고 나온 현상을 수정해 주십시오 뭐 오브젝트에 캐릭터가 킹겨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이런거 내가 겁나 중국어 오래 공부해가지고 번역하는게 참 하찮게도 막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있고 흐흐흫 그래 그만큼 돈을 벗었으면 말을 안하는데 돈은 뭐 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좋았던 점은 회사에만 차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흐흫흫흫 그리고 그리고 자 요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거에요 부샹샹샹반 부샹샹샹반 부샹샹반 자 번역해보겠습니다 부샹샹샹반 부샹샹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샹 하고 싶지가 않구나 샹반 아까는 지야반 하는건데요 한솔칸님 틀렸습니다 샹반 샹반 샹반은요 야근보다 더 심한거에요 출근이에요 출근 회사에 올라가는거잖아 출근 나는 출근이 싫어 이거구요 그리고 오 부샹샹샹니 이건 뭘까요? 부샹샹샹니 널 뭐하고 싶지 않다는거에요? 오 부샹샹샹니 뭐 나쁜남자고만 부샹샹샹니 MC 난투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가? 아닌거 같다 이 끝에 글자 못 읽겠다 부샹샹샹니 너 보기 싫어 너 만나기 싫어 이 뜻이에요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지금은 너 보기 싫어 이름 누구였지? 무슨 화백이 있는데 너 보기 싫어 부샹샹샹니 부샹샹샹니 그 다음거는 부샹샹샹반 요거는 했구요 요것만 해볼게요 오 부샹샹치판 오 부샹샹치판 오 부샹샹치판 자 판 아니고 판 대부치 오 부샹샹치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음 오 부샹샹치판 근데 자꾸 마 부샹샹샹판 해야 되는데 오 헌샹샹판 밥 먹고 싶어 부샹샹샹판 해야 되는데 자꾸 헌샹샹판 자 마지막 부샹샹판인데요 날짜가 정해져있네요 자 앞에 거 요거 읽어보세요 글치가 작아서 안 보이는게 아니라 한자를 모르기때문에 안 보이시는거에요 싱치 부샹샹판 싱치 월일 출근하기 싫어 진짜 출근하기 싫어 왜 싱치 부샹샹판 여러분 오늘 힘들었겠다 오늘 징텐시 싱치시마 그쵸 싱쿨러 고생하셨어요 먹고살기 힘들죠 세상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풀죽어 있고 그러지 마세요 인웨이 인웨이 내일은 더 힘들어요 민티앤 껑 레이 내일은 더 힘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번역하면서 데이 32 종료할게요 32 종료할테니까 요거 한번 번역해보세요 더 퇴... 저는 퇴근하고 싶어요 네 글자로 네 참 위로가 되네요 네 그게 저의 방송이요 힐링방송이라는 증거겠죠 저 퇴근하고 싶어요 워샹샹반 내일은 얘기해보세요 워샹샹반 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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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연니퍽요 나 여자친구있어요 이런거 인웨이 왜냐하면 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접속사템을 두개 획득하신거에요 왜냐하면이랑 그러나랑 지금 접속사템 따로 모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나 자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야근해야 합니다 개부장의 멘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저도 퇴근하고 싶지만 야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워 아니요 아 맞다 따똑따똑님씨에도 하오 잘 쓰셨어요 워샹샹반 워샹샹반 워예샹샹반 부구 워요지야반 까지 붙였습니다 님은 야오지야반 뭐 야근하셔야 돼요 세이 야오지야반 자 마지막 질문 제 질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세이 야오지야반 세이 야오지야반 세이 야오지야반 세이 야오지야반 대답해보세요 진티에 왕샹 세이 야오지야반 누구랑 얘기하니 나는 진티에 왕샹 세이 야오지야반 매이요 션디언니 매이요 자이자 마 워이자 전 아닙니다 병주님 호이자 자이자 매이요 부야 좋습니다 부야 누가 오늘 저녁 야근해야 하나요 그렇죠 야오가 들어갔으니까 벌써 햇니가 아니라 해야 해요 란 뜻이요 정동아이님 맞아요 본인이 필요한거는 아주 기똥차게 들으시네요 정동아이님 짱 니야오마 좋습니다 오늘 저녁 누가 아니엇 시야반 말고 지야반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ino 갑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트위치가 서우 margin Zimmer exhaust 종 mat 들러